엑소더스 오케이 길게 칠거 오케이 나 죽어 다음 보고싶은게 있다 콜콜콜 콜 아 네 다음 성인식 그건 어쩔 수 없어 성인식 밴 마지막 한곡 아 성인식은 규찬이 뭐야 네 전야요 네 그러면은 전야 잠깐만 처음부터 박치겠어 그 다음에 원더커버 전야 전야 콜콜콜 엑소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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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나도 쳐야돼서 싫단 말이야 네 엑소더스까지 네 다섯개 조르륵 네 다쳐야지 뭐 어떡해 그럼 뭐 이 사람들이 그럼 나 죽어 나 왜 꼼칠놈 뭐 꽁으로 부러진건 아니잖아 이분들이 우리가 보여드려야지 우리도 안 불러주고 책임감을 갖고 있어라 그러면은 워킹에서 보여줄게요 어 싫어요 나 내일 버스팅에서 보여줄게요 어 약속했어요 언더커버 내일 버스팅전에서 내가 완곡시킬게 오늘은 1절만 보여주려고 했거든 근데 자기가 자기보다 팠어 왜 뭐 1절씩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 보도를 팠기 때문에 내일은 완곡 오늘은 1절 뭐할래 아니 연습해야되잖아 그러면 오케이 오늘 연습하세요 네 엑소더 네 그 뭐냐 언더커버 빼고 죽죽죽하도록 할게요 미치겠어 미치겠어도 내일 안하니까 안돼요 어우 단호하시네 어우씨 단호하시네 어우 너무 단호하시네 미치겠어요 틴타꺼에요 어